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훈이가 설령 여러분들 비난받을 일을 했다고 칠합시다. 나경훈이가 진짜 나쁜 인간이다. 그렇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도 보수정당의 대표객인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 짜고치는 고스톱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심이 어떻고 무슨 뭐 윤윤심이 어떻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왕이 아닌 겁니다. 당정이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것은 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다 정해놓고 그냥 덜너리를 세우네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로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돼서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인 겁니다. 국힘당의 당권 경쟁이. 조금 전에 신동학 기사를 여러분 더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데 검사 기질 짙은 대통령 검사들은 내가 볼 때는 뭐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까라면 까 뭐 이런 거겠지 뭐. 친중계에 속하지만 온근파로 분류되는 여당 고위관계자들에게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 경선 캠프부터 본선까지 윤석열의 대선가대회 모두 참여 관련 사정에 박다. 윤 대통령이 보기에 나경호는 우리 편이긴 한데 일종의 계력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장관으로 기용하려 인사 단계 검토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이유로 청문회가 필요 없는 두 자리에 임명한 겁니다. 그 나름 배려했다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출마할 것처럼 말하니 불쾌했던 겁니다. 출마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니까 다만 이제 김기현 씨를 당선시켜야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움직여가지고 물밑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물밑작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저거는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아니 그렇게 하려면 윤심을 가지고 그냥 당대표를 임명해버리지 당대표 갱선을 왜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사람들이 다 시민들이니까.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어리버리하게 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모르지만 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당대표 경선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뭡니까. 흥행도 되고 해가지고 누가 극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윤심만 나와가지고 당대표 하면 조선인민민주공화국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월 5일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윤심의 무게추는 김기현 의원으로 겨울었다. 이로부터 나흘 뒤 열린 김기현 위원회 캠프 개소식에는 당내 현역 의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윤심의 무게추는 뭐 윤심의 무게추입니까. 이게 뭐 왕정국가입니까. 아니 뭐 논평에서 그냥 윤석열이 좀 까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다 지하자 하니까 뭐 제가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깝니까. 내가 이러면 뭐 가장해가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냥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윤심의 무게추는 김기현 의원을 기울였다. 삼천만이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삼천만이 다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끌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공정하게 한다. 정의롭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결론을 이끌어야지. 오늘 여러분들 이 신동화의 기자분의 탐문기사는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앙당 문제와 맞닥뜨립니다. 당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가 공정권을 독점할 한국정치에서는 구조적으로 당권을 놓고 사생결단식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선 당대표가 자기 사람이야 국정운영에 불확실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전당대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중앙당 없는 원내 정당 체제여서 공청권 때문에 대통령이나 당대표 눈치를 살필 일이 없습니다. 자연히 의원들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당정 간 건전한 긴장관계가 행성됩니다. 중앙당 체제에서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대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타협이 잘 되면 좋은데 타협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의 대립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청일체론을 주장했는데 당을 입법불하기보다도 행정부를 도와주는 경호부대 내지 지지자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중앙당 대표가 공청권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존속하는 한 당정 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늘 주류계파에 속한 인물로 당대표를 만들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을 뽑고 싶은 욕망은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우리가 다 이해하죠. 그러나 국민들 눈에 보기에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그게 실패했을 때는 또 돌아오는 그런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 더 하면은 아까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고려하더라도 선거 문제 이렇게 입을 다물고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순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정말 보면은 참 유치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집권하고 난 지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외부에 대해서 외부 압력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몰리면 모르겠지만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다 본인한테 구매량이 되어 오겠죠. 총선 2024년 총선 못 이깁니다. 2026년 총선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실수하죠. 어떻게 두 번 세 번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직선거를 오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선거 조육감 선거 보궐선거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분석 안 한 것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분석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총선을 이겨 어떻게 이길 건데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이겨서 우파 정권이 다시 집권해 어떻게 이길 건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고 싶다는 거하고 이길 수 있느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쪽 동네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 실수한 내용을 지금 2권 3권 도덕놈들 2권 3권에서 상시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윤석열이 당선됐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집권을 못하고 좌파로 다시 넘어간다고 치자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저도 이런 썬소리를 계속 하기가 싫은데 참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